아, 나 혼자 가도 되는데 오빠 경호원이지 내 경호원인가? 당분간은 같이 움직여요. VIP께도 허락받았습니다. 이러면 내가 도둑님한테 완전 고마워지는데 우리 딱 붙어 다니게 해주고. 데이트 아니고 지금 나 일하는 중입니다. 아, 예예. 일하세요. 나도 지금 일하러 가는 중이니까. 이런 건 또 사내연애가 좋다. 이렇게 사이사이 데이트도 할 수 있고. 일할 땐 스킨십 금지. 내일은 치명적입니다. 네. 근데 그거 알아요? 뭐요? 방금 되게 섹시했어. 이제 우리 헤어지는 거야. 당신 뭐야?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아, 감정 좋아. 분위기는 우리 영화 여주 딱 맞는데? 캐스팅 됐으니까 지 대표는 기사 띄우고 투자나 마무리 잘해. 이 옷이 이번에 오빠가 광고에서 입을 바람막이에요? 네. 잠깐만요. 이거 한 번만 입어봐 줄래요? 괜찮다. 디자인도 좋고. 고마워요. 저, 근데 이분은 신인 배우?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? 어, 이분은 신인 배우 아니시고 저희 경호원이세요. 어머, 나 완전 연예인이신 줄. 아니 외모는 경호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. 제가 경호해야 할 분은 이분이시죠. 저의 VIP예요. 아, 네. 그럼 연락드릴게요. 아, 네. 갈까요? 김가드님? 다채로운 즐거움 JTBC